안녕하세요 잇잘 보내님입니다 오늘은 낮에 돈까스를 시켜먹은 곳이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다는 곳입니다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주 잘 오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긴 한데 여기 봐 여기 맛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돈까스도 찍어서 이 수제 왕돈까스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바삭바삭해요 돈까스 진짜 맛있네 치고도 맛있네 생새우에 불을 입혀서 위에 치즈를 올린 것 같아요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네 밥 되게 맛있어 저 여기 초밥집 처음 시켜먹는 곳이거든요 이게 초밥집 밥이 너무 쫀득쫀득한데? 여기 안에 고기 있습니다 안에 고기가 안 보이나? 여기 안에 고기 있습니다 돈까스 좋아 돈까스 좋아 빵가루 예술적으로 튀기시네? 여기요? 자자 롤러워하세요 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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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밥이 맛있으니까 다 맛있네 여기는 회에도 참재도 굉장히 큰 걸 주시네 음 정신없었네 와.. 정신없었네 두 시간 동안 정신없었네 생새우 제가 좋아하는 생새우 어머 새우가 이렇게 달달해 씹으면 씹어서 달달하네 후식이 김치찌개 밥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역시 한식을 먹어야 맛있다 뭔가 밥 먹은 것 같지? 맛있네 당분간 초밥도 여기서 시켜먹겠네 너무 맛있으시고도 해서 옛날에 냉랄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어야지 아,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오 롤도 맛있어 겉에서 봤을때도 바삭해 보이지 않나요? 롤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초밥 알려주세요 저는 생새우 초밥이에요 녹차 5개 너무 많이 준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롤도 맛있어 롤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롤도 맛있어 롤도 맛있어 롤도 맛있어 큼지막하게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고기다 이거에요 이거 고기보소 이 크지막한 고기보소 음 뜨거워요 음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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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으로 먹는게 육지가 훨씬 많이 나 같아요 김치 냄새가 좀 났나봐요? 도망간지 아 갑자기 배불러 오네 밥 많이 먹어서 한 번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배불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